하아.. 골 때린다 드랙 봐서 드랙 조정을 좀 하셔도 될 거고요 아싸 바닥에서 불었나봐요 바닥에서 좀 떴어요 아 동호는 여기가 잘 있는데 나는 이제 강도코드 그거 HG인데 피지 그거를 하이기어해요 암튼 쓰세요 아이 선생님 빨리 빨리 좀 올려요 뭡니까? 아까 덜토드라도 죽겠다 죽겠어 어 굉장히 깊은데서 불었네 아 이게 맨탈 오우 밑에 밑에 오븐 막 찔러지게 에 일단 이거는 여기 옆에 저거 있으니까 그거 괜찮겠어요 예 뜰채 뜰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라인이 쓸리니까 안쪽으로 로드를 이렇게 하고 안그러면 라인이 쓸려서 터져버려요 바로 다 왔네 오우 고기가 작지는 않네요 큰 고기는 아닌데 작은 고기도 아니야 이걸로 이걸로 되려나 몰라 이걸로 되려나 몰라 감사합니다 자 잘했습니다 하하하하하